지난 이야기 자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좀만 더 하면 납치당한 우리 꼬부기 구할 수 있어요 우와 그나저나 이 캐터피 왕국 증오가 어마무시하네요 뭔가 자기 존재 의문을 갖는 캐터피인데 뭐라는거야 너 그래 배꼽 배고파 밥이나 먹자 임마 그렇게 먹자 앞에 자 급식소 아 어떡해 이상혜씨 의문의 급식소 행이야 이상혜씨 등딱지 영양분 쭉쭉 빨리고 있어 불쌍해 뭐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영양분 주는 기계가 되어버렸네 어 자 파이리가 부착했다 저거 무슨 맛일까 겁나 맛있게 먹네 야 니네들 괜찮냐 파이리 오면 싹 쓸릴텐데 네 왔다 히스 커밍 그가 왔다 오케이 니네들 지금 당장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꼬부기 어딨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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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공격하라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악 와 처절하다 어 어 어 야 모래공작 통하는데 쩌 일단 모래두지도 갇혔고 불로 전부 다 태워버린다 캐터피 왕국이 녹고 있어요 어 파일이 너무 잔인한데? 어 드디어 나타났군요 캐터피 대왕 최후의 배틀 자 니드론이 앞길을 막아서는데 야 그래 이 질긴 아기야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나는 거야 아 저 캐터피 대왕 특화한 거 봐 어라? 오! 모래돈이 지나! 든든한 지옹군의 탄생! 그렇지! 빠밤 모래돈이가 고지로 지나갔다 빠바바라바바밤 돌틀! 아텍! 으음... 으음... 그러면 저는 정리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정리적으로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떠날 수 있어 이 자식이고 결국 완전한 동료는 아니었네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답니다 잘해 수고해 이렇게 된 거 내 손으로 직접 구한다 꼬부기 기다려 맨 처음에 그 파블로 없애버려가지고 모자 장식품으로 썼었잖아 그야말로 잔악무도 그 자체였는데 따다다다다다 너는 엠피티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너는 그 자체였지 못해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너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끊어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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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악! 해! 야 그만 막아 임마! 어 그게 되게 점프를 줬네 생각보다 되게 잘 막는데? 응 응 오케이 합쳐 합쳐 우리 베스트팀이 될거야 탈! 탈! 이거 뭐 쯧 슈팅게임 뭐 뭐 디펜스 뭐야 이거 골키퍼인가? 잘 막네 거미손이야 아주 너와 스쿼틀과 같이 자랐나봐요 저 니들어는 어쩌다가 근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나봐요 저 니들어는 어쩌다가 캐터피 왕국이 들어왔을까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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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꼬부기 돌려내 안그러면 얘 죽는다 알겠어? 그냥 복수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캐터피 대왕도 하나뿐인 형제가 파헤리아기 무참하게 살해당해버렸으니 나같아도 눈 돌아갈 것 같긴 해 당신이 선택하셨어 당신을 선택하셨어 당신을 선택하셨어 당신을 선택하셨어 당신은 당신 모두에게 당신의 교수에 대해 당신의 교수에 대해 당신의 교수에 대해 당신의 교수에 대해 그만내 파헤리아기 그만내 파헤리아기 충분해 차라만더 헉 헐 뭐야 파헤리아기 설마 꼬부기 배신한거야? 하나 더 헉 아 내가 다른 것 같아 스쿼틀 아 죄송합니다 문청어 물공격 치명적인데 파헤리한테 와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파헤리 어 생각해보니까 이제 물대포 배웠네 꼬부기 그래요 이렇게 꼬부기 구하러 와중에도 너무 많은 애들이 희생됐어 그래 우리는 팀이 아니고 넌 그냥 오로지 지나만 강해제 생각만 했었어 파헤리 둘이 둘이야맨 하지만 이 부분에서만... 죄송합니다, Charmander.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시간이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하이리를 이 몬스터벌에 감금을 해서 강제로 약간 말을 듣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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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야, 케토빗이랑 이거... 말하고 다르잖아! 헐! 안 돼! 우와... 이거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핵노사 삼형제의 병맛적인 행동만을 보면서 그냥 웃기는 영상인 줄 알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졌네요. 깐부인 줄 알았던 꼬부기가 배신을 했고 결국에는 파이리도 케토빗에 향해 피해 복수에 당해버린 것 같습니다. 이 이후의 이야기 어떻게 될까요? 다음 시간에 계속... 다음 시간에 계속... 다음 시간에 계속... 다음 시간에 계속...